이어서 리팩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펑션 알러트라고 되어있죠. 우리가 작성한 CLI EX 파일을 여기서 보죠. CLI EX 파일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펑션이 여기에 조금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분잡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짤막한 여러 개의 펑션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리팩트라고 빌네요. 이대로 복사를 해서 Paras Argument 펑션이죠. 이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end가 되어야 되겠군요. 여기까지인가요? 어디까지인가요? def, do, 아 여기군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까지. 보이시죠? 이만큼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하면 펑션들이 하나의 크다란 펑션을 작은 여러 개의 펑션으로 나누었죠. 그죠? Paras Argument 해서 길어야 열 줄 안쪽으로 길어야 열 줄 안쪽에 있는 펑션들로 나눴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달라진 건 없어요. 단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전의 케이스 문장을 이렇게 펑션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Mixed Test. 다시 동작시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Clear Mixed Test. 역시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은 코드에 오타가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파일이 커지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파일이 커지게 되면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patch from GitHub을 데이터를 GitHub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Pulse Argument는 됐죠. Pulse Argument. 우리가 Command Line에 입력한 명령어를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우리 컴퓨터, 우리 프로그램이 그 Argument를 불러서 쓰는 것까지 냈어요. 그걸 이용해서 GitHu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LI의 run 부분이죠. 여기 run에서 Pulse Argument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통째로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프로세서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L 메시지가 떠있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프로세서 가져와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코멘트 다시 하면 L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그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볼까요? 보니까 iOput에서 이거. iOput.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홀트. 이걸로 끝입니다. 그죠? Help인 경우. Help인 경우. Argument가 Help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형태가 올 경우. 그죠? UserProjectCounter. 이렇게 올 경우 이거. IssuesGithHub IssuesPatch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Use와 프로젝트를 전달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GitHu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이 펑션이 되겠죠? 이 펑션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만드는 방법을. 지금 현재는 이것만 해보죠. MixRun 해서 IssuesCLIRunH 이것만 넣었습니다. H Argument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보다시피 일단 H는 잘 동작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걸렸습니다. 그런데 얘는 동작하지 않겠죠? 당연히. 지금 보시는 이 내용. 이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출력된 겁니다. 그렇죠? 자. 제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GitHub와 IssuesPatch라고 하는 펑션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불러올 것인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넣었으면은. 얘는 두 번째.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러가 뜨겠죠? 당연히 에러가 뜨죠. 에러가 안 뜨네요. 제 컴퓨터가 느려서 지금 에러가 안 뜨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 라이브러리. Step2에서 다룰 주제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러가 떴는지. 이렇게 에러가 뜨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에러가 안 뜨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에 걸렸을 때도 그대로 제대로 동작하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이 과정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 그림을 참조하셔가지고. 그죠? 그림을 참조해서 이 그림대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여기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현재 여기까지 했어요. NameProject에서 하나의 투플이죠. 투플을 리턴할 수 있는 false라고 하는 function을... false argument죠. false argument라고 하는 function을 하나의 정리 한 것. 이것이 Step1입니다. 이것이 Step1입니다.